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당구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나와버리면 조금 우려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는 다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규제 논리가 뚫리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좀 금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어느 기금에서 비트코인 ETF를 샀다 이런 뉴스들이 뉴스 플로어가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금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종의 벤치마크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안 사면은 벤치마크에 언더포폼을 하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기금 시장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 포모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JJ크립토라이브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미래에셋의 김종환 디지털자산TF의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 얘기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미래에셋 증권의 디지털자산TF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환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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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은 사람들을 인물 보고 뽑나 봐요 키도 크시고 잠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이따가 저 따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 미혼이시면 제가 어떻게 좀 좋은 인연을 좀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 디지털자산TF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디지털자산TF는 작년 3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저희 매거시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는 토큰증권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방송 전에 몇 가지 여쭤봤더니 우리 김매니저님은 진짜 엘리트예요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10년 전에 이제 펀드매니저로 들어오셔가지고 외환, FX라고 하죠 외환 쪽 거래 전문가를 하시다가 뜻한 바 있으셔가지고 암호화폐 쪽으로 디지털자산 쪽으로 이제 전문가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나는 레거시 금융시장에 잘나가는 외환 담당 펀드매니저였는데 이쪽 디지털자산 쪽으로 왔다 뭐 이제 어쨌든 이제 크리프토 시장은 이제 막 새로 생긴 시장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봤던 시각은 블루오션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블루오션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많은 인재가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좀 기회를 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 크리프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일반 증권회사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혼도 많이 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거래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디지털 자산 쪽을 막고 있는 입장에서 소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로서 일단은 비트코인 ETF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전통 금융과 웹3에 이어주는 현황의 이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되게 공감이 가는 비유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거 2001년에 WTO 가입을 한 중국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당시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잖아요 그때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그런 규제 장벽들을 WTO라는 국제유유구를 가입 통해서 철폐를 시켰고 그래서 그때 대기 중이었던 자금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고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ETF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기관 자금들이 중요하거든요 기관 자금들이 적법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단이 많지가 않았는데 ETF가 그걸 허용해줬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개인들은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ETF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득시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세금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게 될 텐데 기관들은 좀 많이 다르죠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ETF가 없던 상황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그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장된 주식처럼 증권이 타건 같은 중앙화된 어느 기관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작년과 같은 FTX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빼와서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우리나라 기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관은 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어떤 기관이 있어요 우선 은행이에요 그 은행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에서 사서 그냥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끌고 와서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보관장에서 보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엔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프라이빗키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이잖아요 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레저 같은 콜드월렛 형태의 USB로 이런 시드프레이즈나 이런 걸 저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일 테고 이런 USB 형태로 저장되는 콜드월렛들을 보관한 것도 일이잖아요 그걸 또 이제 잊어버리면 또 그 자체도 리스크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이 뭐 이번에 작년에 메타마스크에서도 출시를 약간 사고가 있었죠 아 사고? 아 그쵸 네 그 사고가 별개로 이제 그 기관용 월렛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기관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특히 이제 큰 회사일수록 이런 서비스를 쓰는 것 자체가 내부 그런 여러가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건데 정리를 해보면 그런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사행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디다 보관할 건데 저 레쩌라는 회사가 무슨 서비스를 내놨는데 거기다 하겠습니다 레쩌는 어떤 회사인데 네 레쩌는 무슨 무슨 회사입니다 그 회사 자본금은 어떤데 뭐 이런 거 다 따지겠지 근데 이제 그걸 자기 규정상 야 이거 너무 자본금이 작은데 뭐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ETF를 ETF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플랭록 세상이 다 아는 자산운용사고 어디를 통해서 살 건데 뭐 JP봉원 통해서 살 건데요 어 그래 뭐 거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부 규제를 통과하는 게 아주 쉬울 거라는 말씀인 거죠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 하나하나 다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보관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뭐 이거를 이제 사고 파느려면은 또 비트코인을 따로 빼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점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게 ETF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투자 자문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일반 개인들의 자산을 대신 운영해 주는 자문사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의 계정을 운영한다고 치면은 그 100개의 계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어느 주식을 사는 데는 별도의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면은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와가지고 계좌를 터야 되고 100개의 계좌면 또 100개의 코인베이스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되게 복잡한 자금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를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까지 이렇게 솔루션을 주기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자문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그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계좌가 100개가 있어 100개의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일일이 100명한테 다 코인베이스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ETF가 되면 그냥 기존의 계좌에서 주식 형태의 ETF를 사면 되는 거니까 된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이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제 감감원에서 감독원 쪽에서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 이 ETF를 매매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지금 미래에서 증권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계를 네 그쵸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주문 부서에서는 네 뭐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게 ETF가 촉발할 뭔가 자금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그런 것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의 위법상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보면은 이게 가상자산이용법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조금 우려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는 이제 다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구적인 영구적으로 막는 조치는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언젠간 열어주겠지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17년에 있었던 그 행정조치들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때 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좀 부정적인 스탠스들이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 당시 행정조치에는 이제 그걸 근거로 지금까지 또 적용하는 그런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전통 금융으로부터의 그 자금 유입이 실질적으로 크립토에 많이 있었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희석이 됐죠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현물 ETF 관련해서 논쟁이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술적인 여건을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규제가 이게 허용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규제 논리가 뚫리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논의가 좀 금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미 저쪽 동네는 10년 전에 끝내는 일인데 이제부터 다시 논의를 하네 근데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또 사례를 보였기 때문에 네 또 기간은 더 짧아질 거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이거는 뭐 영구히 막겠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김매니저님이 이제 하고 계신 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들도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데 이른바 STO죠 네 이거를 그래도 좀 아주 간략하게 어떤 거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 기본적으로 STO라 하면은 이제 토큰 증권을 의미를 하는데 토큰 증권은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이거 분상원장으로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분상원장 위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모두 아우러서 읽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릇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토큰 증권 글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했을 때 일단은 뭐 당국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기존 증권들도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권장을 하는 게 신종 증권, 투자계약 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이런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좀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증권들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는 그동안은 뭐 쉽게 증권화가 어려웠던 그런 신종 자산들 있잖아요 특히 뭐 부채 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증권화가 가능해졌다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는 상품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밑단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건데 기존에는 전자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증권들이 예타권이라는 이제 중앙화된 그런 서버에서 증권들이 저장돼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하게 되면은 이런 중앙화 서버가 아닌 탈중앙화된 이제 분산된 원장에서 관련된 이제 그런 증권 관련된 권한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효용들을 금융 인프라에서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게 그런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기존 증권 발행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있는데 채권, 일반 회사체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채권을 하나 발행하는데 회사체 같은 걸 발행하는데 뭐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롤으로 자동화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한 3, 4일 정도로 그런 서류 작업은 완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강력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 인프라의 페인 포인트를 이제 해결하는 시도들이 해외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뭐 앞에는 이제 신종증권 또 뭐 비금전신탁 네 뭐 투자계약증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는 제가 그게 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뭐 조금 그런 새로운 금융적인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무슨 특허 저작권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특허나 저작권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제 하나도씩 나오고 있는데 그림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던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거든요 증권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럴 거면은 뭐 꼭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그런 저작권이나 특허에 투자할 수 있는 전자증권 형태의 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할 거면 코인을 발행하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코인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면 굳이 왜 블록체인을 써요 그냥 보통의 전자증권처럼 하면 되는데 왜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실무적으로 계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증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증권이 아닌 뭐 NFT나 코인 형태로 발행한 거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특허권 이런 것들을 이제 코인 형태로 발행한 거를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로 법적인 툴 안에 두면은 이건 이제 발행이 가능한 거고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하냐 기존 근육 인프라도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쓰냐 했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이점이 어떤 그런 절차에 있어서의 간소화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뭐 이런 대형 회사들을 통해서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 이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그런 많은 중간 관리자의 기능들이 자동화되면서 간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좋아요 그거는 이제 이쪽 증권회사나 우리나라 증권 인프라 쪽 회사들은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속도감도 빠르고 그럼 저 같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당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나한테는 뭐가 생겨? 나 같은 금융소비자한테는 아니 미래에 쓰시나 무슨 그런 인프라 하는 운용회사들은 비용 절감을 한다고 쳐요 그럼 나한테 뭐가 떨어져요? 일단 1차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게 단순히 투자자한테 집적으로 전가가 안 되더라도 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절변이 넓어지는 거죠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자산들도 사실 미술품 이런 것도 원래는 쉽게 살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용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일단은 1차적인 효용이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쓰면 투자 입장에서 뭐가 좋냐 이것 또한 계속 기술적으로 연구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통 결제를 할 때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잖아요 이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걸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증권이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런 걸 알지만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분이 있어요 증권이 실시간으로 결제가 안 됩니까? 증권이 주식을 사고 파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다들 아시는 다들 경험해 봐셨을 텐데 주식 하나 팔면 이 영업일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결제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쓰면 모든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주식을 팔면 바로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T 플러스 2 결제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돈이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거는 이틀이 걸려요 제가 알기로 채권은 그게 조금 시간이 더 빨라진 것 같은데 그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거의 우리가 비트코인이 블록 하나 만들어서 10분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페이먼트를 써 이랬잖아요 근데 금융상품 결제는 이틀이 걸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유리한 거예요 펀드는 더 걸리죠 펀드는 더 걸려요 왜냐하면 펀드는 환베르 같은 걸 한 번 할 때 어떤 거는 뭐 브라질 채권 브라질 이런 데다 투자한 거는 뭐 열흘 기다리세요 이래요 열흘 동안 그냥 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야 돼요 주구장차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10불이면 돼 블록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리한 건데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유리하다는 거 느껴져요 빨라진다 금방 내 돈을 찾는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제 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 벌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림도 있지만 네 지금 뭘 아 이러이러한 거를 STO로 만들면 돈이 될 것 같다 요런 구상이 있으세요? 요거를 팔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근데 뭐 사실 일단은 가격 상승 차원에서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기존의 기관들만 접할 수 있었던 자산들이 투자자들에게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에게도 제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 이게 제가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거나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이제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사모펀드인데 콜보 크라비스 R이 뭔지 모르겠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모펀드에서 작년에 아발란체 블록체인을 통해서 리테일 투자들 상대로 펀드를 토크나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 펀드가 본래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혹은 적격 투자자들 또 어느 정도 자산을 인증한 투자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본래 이제 사모펀드들이 투자자들을 이제 유치를 하려면 되게 복잡한 다양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한데 서류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동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KKR 펀드를 보통의 사람들도 그 KKR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거는 실제로 출시를 했던 사례라 작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상... 아니 그럼 실제로 지금 미래에서 또 그런 유사한 거를 고민 중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그런 쪽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리고 KKR처럼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잠재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토큰화를 하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법적인 요건들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분사원장에 대한 법 제어가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법부터 통과되는 문제라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종합 매니저님은 저희 방송에 나오시고 뭐 이런 것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이런 법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쫙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겠다 네 그런 기능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찾았는데요 콜 KKR이 이제 한때 진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모펀드였는데 회사 이름이 이제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인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아 로버츠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역사를 조금 아는데 하여튼 이 회사가 손을 내면은 죽었던 회사도 뻘떡 일어나는 사모펀드여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의 어떤 노하우나 능력을 웬만큼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투자를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소액 투자자들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그 해외 부동산 이런 거 굉장히 투자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걸 블록체인 위에 올리셔가지고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도 좀 투자할 수 있게 그런 상품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뭐 저희가 미래에셋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펀드를 디지털화하는 게 있고 또 지금 미래에셋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디지털 쪽 관련해서 어 예 그래서 그런 펀드에 대한 고민도 있고 결국에는 다양한 자산군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기존의 이 전통 금융산업이 접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1차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나왔던 것들이 이제 특허권,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좀 일반 디테일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산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K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에서도 사실 그런 쪽도 기관 내지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 위주로 돌아갔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산업들에서도 이런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K엔터 뭐 그런 대형 기획사들이 기존 기획사일 수도 있고 뭐 K드라마, 드라마 제작 관련돼서도 다 결국에는 옛날에 영화펀드 이런 걸 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토큰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긴 거죠 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ETF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래에셋이 고민 중이신 토큰 증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일반 독자 여러분들하고 블록미디어의 독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 올해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가상 자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뭐 ETF가 워낙 이제 중요한 화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뉴스의 판단은 격언에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ETF를 통해서 꾸준히 유입될 플로우들이 아직 앞으로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 플로우가 뭐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 퇴직연금이라든지 미국의 401k 같은 이제 기업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들어올 플로우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제가 뭐 어떻게 이런 관련된 리서치도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큰 기금들은 한 번 움직일 때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그 승인을 받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걸리겠지만 조만간 어느 기금 미국 어느 기금에서 비트코인 ETF를 샀다 이런 뉴스들이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투자 머니 매니저들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제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원래는 뭐 비트코인 투자하면 이것저것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기금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종의 이제 벤치마크에 비트코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안 사면은 벤치마크에 언더 퍼폼을 하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금 시장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 포모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그냥 한 번에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거죠 퇴진연금의 성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꾸준히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 자체도 장기 투자라는 그 수사가 많이 붙잖아요 이게 퇴진연금과도 굉장히 성격이 잘 궁합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듬가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ETF가 이 비트코인의 매스 어댑션에 굉장히 큰 총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연기금들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그걸 사면 가격이 올라갈 건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도 그래서 그런 논의가 계속 나올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국내 기금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난 작년 4분기 때인가 3분기 때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샀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근데 코인베이스 주가가 워낙 4분기 때 많이 올라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샀는지 이익실화나고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원리거든요 ETF를 사는 거나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거나 사실 그게 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라 근데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러고 개미투자자들한테는 비트코인 ETF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건 좀 너무 엄폐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ETF는 못 사는 걸로 근데 코인베이스 주식은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인베이스 주식이 더 위험해요 ETF가 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망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망하기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김매니저님이 이제 미래세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하나 사실 좀 민감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많은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상장산을 샀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 주가는 100% 암호화폐하고 연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도 산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익스포젤을 마찬가지거든 내 돈으로 사는 거나 내 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사는 거나 근데 법이 없다고 해서 사지 말라고 하니까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ETF의 자금이 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나 연금 이런 데서 올 수 있다 올해 중에 매우 느리겠지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블록미디어가 가장 먼저 보도를 해 드릴게요 그런 걸 기대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뭐 언젠가라기보다는 국내에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해외에 상장된 ETF로 계속 자금이 쏠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코인베이스나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 비트코인 원화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 네 충분히 국내에서도 이런 원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장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맞아요 그런 기술적인 여건들만 좀 더 완비가 되면 ETF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는 있습니다 네 빨리 좀 법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종환 매니저님도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매니징 하는 그런 매니징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소속이시니까 안 되겠구나 그걸 파는 것만 하시겠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네 자 그러면 진짜 클로징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시면서 이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투자를 하면 좋겠다 또는 뭐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블록 미디어 독자 여러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토큰 증권 업무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가상 자산 시간도 같이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이게 좀 제3자 외부에서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전에 리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그릇에 기존에 있는 증권을 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가치는 그 증권이 뭐냐 그 안에 담아 있는 자산이 뭐냐의 문제이고 가상 자산은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릇 안에 가상 자산이 들어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양상이 좀 서로 반대가 되는데 그런 추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다음은 무엇이냐 뭐 이더리움이냐 뭐 이런 저런 가상 자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앞서서 굉장히 이런 거에서 사전에 좀 리서치를 하고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유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매니저님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토큰 증권은 사실은 토큰 증권은 토클을 발행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법규정으로는 그래서 그걸 토클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토큰 증권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어떤 부동산이냐 어떤 지적재산권이냐 그거를 스타디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코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토큰 증권은 그 내용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비트코인 ETF 나중에 나올 이더리움 ETF 혹은 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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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뭐 리플 ETF는 각각의 코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완전히 앞뒤가 다르죠 컨셉이 달라요 이 틀을 놓고 내용물을 공부해야 되는 게 STO고 토큰 증권이고 그 자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거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ETF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좀 자주자주 설명도 해 주시고 리포트도 써 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세 증권의 디지털자산 TF에서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종환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